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. 오늘은 큰 검은고술을 보겠습니다. 호우고술이란 말에서 3D입니다. 호우고술은 피리를 좋아하는데 검은고를 연주하는 것이죠. 즉, 남의 비유를 못 맞추거나 엉뚱하게 대처할 때 호우고술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큰 검은고술을 보겠습니다. 우의 한자에서 임금왕, 이 부분이 구수록변입니다. 부수가 됩니다. 총 13액입니다. 우의 한자를 보기 전에 큰 검은고술이 사용된 말, 교주고술이란 말이 있습니다. 이 말은 고지식하여 용통성이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. 이 이야기는 아교플로 비파나 검은고에 기러기발을 붙이면 음조를 바꿀 수 없다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. 여기서 기러기발, 기러기발, 검은고에 사용된 것이죠. 기러기발 모양을 닮았습니다. 닮았죠?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. 큰 검은고술이죠. 이것은 임금왕 두 개는 쌍옥각이라고 합니다. 아랫부분은 반드시 필이죠. 반드시 필을 정확하게 쓸 때는 마음심을 먼저 쓰고 삐침별, 즉 제가 말하는 선자를 쓰면 어색합니다. Y인점을 써야 정확한 필순이 됩니다. 써보겠습니다. 영어 소문자 Y, 그리고 니은 부분, 물론 스무른자입니다. Y와 니은을 합해서 와인으로 봅니다. 이때 와인은 포도주, 이 포도즙을 발효시킨 서양술이죠. W-I-N-E, 포도주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. 와인점을 써야 정확한 필순이 됩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. 임금왕 두 개죠. 왕하나, 왕둘. 왕왕을 저는 왕을 길게 발음하여 기억합니다. 해보겠습니다. 왕하나, 왕둘, 왕. 편하죠? 그리고 마음심을 닮은 부분, 반드시 필. 와인점을 써야 됩니다. 써보겠습니다. 와인, 그리고 점점, 강조하여 점. 와인점, 이 부분은 반드시 필이죠. 그래서 왕필이 됩니다. 이때 왕필을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? 남자, 왕필이 연주하는 큰 검은고.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이 높아지겠습니다. 금술이란 말이 있는데, 금은 크기가 작고 여성이 연주하는 악기였죠. 슬은 크기도 크고 남성이 연주하는 악기입니다. 그래서 남편을 가리킵니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기억되겠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왕필, 왕필, 큰 검은고 슬. 왕필, 왕필, 큰 검은고 슬. 왕필, 왕필, 큰 검은고 슬. 써보겠습니다. 왕하나, 왕둘, 왕. 그리고 반드시 필, 와인점. 와인점, 왕필, 큰 검은고 슬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